조지, 오무, 자락서스, 피라마드 피라마드 안한지 좀 된 것 같은데 오랜만에 피라마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사도술사 피라마드의 정석이죠 가져가 볼게요 일단 췄네요 1들에 2들, 체력 38 남습니다 여기서 일단 버프 주고요 판단의 정령 내겠습니다 1들에 2들, 갈라크론드 체력 38 남습니다 오, 뭐야 이거 어, 레벨업 하구요 사이 정령 팔구 정령 쓰구요 사타 팔구 그걸로 가져가서 내도록 할게요 멀리겠습니다 이겼네요 좋았어 음 좋은데 일단 팔구요 왼쪽, 왼쪽 그렇지 디저스 가져갈게요 꽤 세죠 이겼죠 이겼죠 2들에 3들에 5들에 5들에 리노잭슨 체력 31 남습니다 거의 무법자죠 무법자 이 정도면 어엉? 자 레벨업하고 올리겠습니다 요거는 다음 턴에 레벨업 한 번 더 하고요 영능 쓰고 그 다음 턴에 모발 한 번 봐 볼게요 너무 괜찮죠 그림이 깔끔한데 이번판 느낌이 좋아요 생각보다 필드가 쎄가지구 그만하면 이길 것 같아요 계속 1딜에 4딜 세력 27남스입니다 레벨업 하구요 여기서 영능이 과연 오 퓨스와트 들어갔네 20% 확률이었는데 어우 너무 좋은데 이번판 어? 뭐야 내가 진다고? 저거 두개에 코코코 보습도 있어가지구 못하네요 저도 딜을 최대한 줄였죠 2딜에 5딜, 체력 33 남습니다. 리노는 곧 죽겠는데? 여기서 정리를 먼저 써볼까요? 틀렸는데? 리노를 원했는데 그럼 노미로 급선회 하겠습니다. 괜찮죠?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놀이죠. 요렇게 가져올게요. 노미가 나왔으니까요. 티라마드 여태까지 영룡 쓴건 좀 아깝지만 벌록보다는 영룡을 키우는걸로 해볼게요. 오 정 좀 느조스가 안터지네요. 아 이거 좋지 않은데? 아 아 오 좋아 그래서 얘가 하 이러면 그래도 무슨 무저? 빠르게 정령대 키워볼게요. 이 친구가 훨씬 잘 키웠네 이 친구가 훨씬 잘 키웠네 해적이 많나? 정령을 좀 잘 키웠네 정령을 좀 잘 키운거 같죠? 오 오 그래도 우와 잘 싸우고 있어 5딜에 8딜에 12디에 체력 21 남습니다. 체력관리를 조금 해야겠죠? 엔클리프는 죽었네요 호그사론 별로 뗄거 같은데 뭐 엌 Terra 뗄거 이럲 엔 뗄거 그래도 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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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뗄거 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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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가져갈게요 이번판 애들이 진짜 쎄다 왜 약한 애들이 없지 1들에 3들에 7들 체력 14 남습니다 일단 버블 리벨을 들릴게요 육발 잘.. 가보겠습니다 아이언 아그 피를 정리를 명 쓰겠습니다 피서만 잘 쓰면 되는데 대단 여기서 기격적으로 알을 쳐줘서 도망가고 7딜을 12딜 체력 2남 씁니다 아 이거 잘 풀린거 같은데 진짜 이상해지네 블라크로 안녕 우리 자녀 그 말겠네요 한 방 두 방 세 방 아쉬운데? 어? 어? 억울하네 세방이 잘 싸웠는데 뒤로를 돌려볼게요 어? 황금놈이? 과연 수업체 5알이라도 5알이면 나쁘지 않아 일단 이길 확률이 훨씬 높긴 한데 아 뭘 폼팬드 느낌이 이상한데 잠시만요 괜찮겠네요 10번 다행이죠 3댈에 8댈에 13댈 마무리됩니다 요그사로 오 요구가 약간 강력한 친구였는데 그냥 이겼어요 어? 죽일 수가 반마 이겼mer 3댈에 14댈에 1댈에 요뭄 로봇 로봇 로프라우 로봇 난 다음 턴까지 생각하면 걸리는게 맞는거같아 아... 볼 필요가 크게 없구나 근데? 음! 잠깐만 하지 않은데? 하지 않은데? 하지 않은데? 오...일단 6.5% 확률로 비겼어요 여기서 죄송하게 될거같아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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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잠시 잠라 잠시만요 잠시 일단 이겼고 여기서 테스트에 이길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스탯이 밀리기 때문에 왼쪽에 방침장력이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살아남는지 보고 한번 사실 뭐 남길지 생각해 볼게요 어 뭐야 패스가 졌네? 어? 줄 수 없어서 이겼다고? 어? 뭐지?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죠 두개 가져가구요 아니 한탄 더 볼 수도 있나? 아 모르겠다 어? 죽인다고? 이거 어떻게 된거야 이거 어떻게 된거야 오른쪽 끝났죠? 오 좋아 우와 4-6-1-1 1-1 체력 3 남습니다 어? 할만한데? 잠깐만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바로 여기 보니까 광풍이 필요하네 어? 그글이 왕카 약간 욕심인가? 190이 188? 그런거 아니야? 여긴 나의 여전이다 이렇게 가져와 볼게요 어 뭐야 아 독성 떡칠했구나 이러면 또 모르지 힛 어 근데 너무 잘 싸웠는데 아쉽네요 아쉽다 여기 있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